국내산 건고사리.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건고사리 판매합니다. 특유의 고소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고사리 나물볶음, 육개장,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국내산 건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나물입니다. 단백질과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 500g 기준 69,000원 무료배송, 1kg 기준 12만원 무료배송 국내산 건고사리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